세계 최초 합동화력함 건조, 떠다니는 이동미사일기지 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군은 수년 전부터 도입을 검토했던 합동화력함을 전력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내륙에 위치한 적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80발 이상의 함대지 탄도미사일로 무장해 북한 내륙의 핵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전함입니다 즉, 떠다니는 미사일기지인 셈입니다 해군은 합동화력함 세척을 확보하기 위해 개념설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킬체인의 핵심인 육군의 지대지 미사일과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에 더해 해군의 함대지 미사일까지 합한 3종 종합세트의 타격 능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선제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함정의 규모와 형태, 미사일 탑재량 등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합동화력함은 방어의 취약성으로 인해 미국의 합동화력함인 아스널십의 개발 계획이 취소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한국형 합동화력함의 도입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합동화력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추진되었던 합동화력함은 거대한 미사일 기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만 방어가 취약해 자칫 잘못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미사일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아서 취소되었으며 이지스 구축함이나 순양함의 미사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같은 합동화력함을 추진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발상의 전환으로 운용 개념의 차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합동화력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고 우리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미사일 기지의 개념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국토 면적이 협소해서 유사시 집중 공격을 받으면 킬체인의 핵심 자산인 공군기는 비행장의 파괴로 북구시까지 일시적으로 이륙이 불가능할 수 있고 주요 지역 미사일 기지도 선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미사일을 탑재할 차량과 기지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지상기지나 차량에 의한 미사일 전력 비축 비용보다 합동화력함이 훨씬 저렴하게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는 고정된 미사일 기지보다는 수시로 이동하는 합동화력함의 생존성이 더 높고 불시 타격 능력 또한 더 좋다는 데 주목한 것입니다 특히 위성 등 정보 정찰 자산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지상의 고정기지보다 이동하는 합동화력함의 위치 파악이 힘들고 요격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전력화하고 있는 장보고 3급 잠수함 9척에 총 90발의 미사일을 탑재해 수중에 감추는 전략자산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제 합동화력함 3척에 약 300발 정도의 미사일을 배치해서 떠다니는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지스함과 구축함 포위함에 탑재되는 미사일까지 합하면 초기 킬체인에 동원할 수 있는 미사일 수량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적기지의 초기 무력화를 진행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지상 활주로 복구로 2차 3차 적기지 초토화 작전을 지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합동화력함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가세하면 육군의 지대지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과 함께 입체적 킬체인이 구축될 걸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의 규모는 경화배수량 5천톤급의 만제 7에서 8천톤급의 대형군함으로 건조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함대지 유도탄 80발 이상을 탑재하고 근접방어 무기체계와 경어래 등 각종 무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대 후반이면 세척이 모두 전력화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을 분쇄할 우리군 최강의 전략무기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날로 광분하는 북한 김정은 집단은 핵무기를 뭐 동네 장난감 휘두르듯 위협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단지 북한 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의 핵을 보유한 3개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이지 미래의 생존과 존립을 알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핵 보유 3개국가에 둘러싸여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무리 인내심을 발휘해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인내해왔던 우리의 노력은 세계가 다 압니다 이제 우리가 생존 차원의 자위적 핵 보유를 선택해도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방인 미국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처럼 조용히 살 수 있겠나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